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할인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할인률을 말씀드리면서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뜻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지금 봐도 여러분들 몰라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끝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면 완전히 이해가 가실 건데 일단 요구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뜻을 아는 것이 오늘의 목표고요. 그리고 결국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구수익률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사람마다 할인율, 즉 요구수익률이 다르니까 투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분산이 돼요. 그럼 우리 일단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좀 한번 복습 좀 할게요. 저번 주의 내용을 들어야지 이번 주의 내용이 이해가 가요. 저번 주를 먼저 듣고 오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보세요. 일단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빌게이츠 형님이 지금 100억 줄까? 아니면 1년 후에 109억 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구의 대답은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할인율이 10%로 할인하게 되면 109억은 현재 가치로 99.1억이니까 현재 100억을 받는 것이 유리하고 할인율이 5%라면 109억을 5%로 할인했으면 현재 가치로 103.8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9억을 1년 후에 받는 것이 현재 100억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요런 내용 배웠었죠? 자 그래서 할인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요 110억이 나오는 투자 안에 투자할까 말까는 어떻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로 갖고 와서 요 두 개의 값을 비교해가지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요 이자율 10%로 왜 요 정기예금 10%로 할인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이 정도는 건져야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내가 투자할 거야. 왜? 요게 정기예금 이자율이 10%라 그랬으니까 아무리 못 건져도 정기예금만큼은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투자했을 때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돼 이 정도는 건져야 돼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할인률의 관계 자 보세요. 일단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윤희이 누굽니까? 접니다. 윤희. 이렇게 각각 100억씩을 갖고 있었어요. 100억씩. 근데 이 100억을 가지고 워렌 버핏은 100억 가지고 이 사람이 놀면서 투자해도 어디 투자하면 30% 즉 30억은 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정보가 워낙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놀면서 투자해도 아무리 후진 기업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제일 후진 데에다 투자해도 30억은 벌 수 있어. 그러니까 30%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100억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던가 무슨 윈도우 15를 만든다. 아무튼 무슨 이상한 짓을 해서라도 100억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100억 가지고 100억 버니까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100억이 있다. 그러면 돈 벌 생각 없고 일단 쓰지는 않으면 다행이죠. 그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마지막 자존심이 있잖아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만 벌 수 있잖아. 그죠? 왜? 그냥 돈 100억 있었을 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적어도 정기예금은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요즘 정기예금 이자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억 가지고 2%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른 겁니다. 100억을 가지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자 여기 100억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대해 보세요. 100억 투자 하시면 무려 15%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여기 투자하세요.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나 그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야 내가 인마 그러니까 워렌 버핏 봐봐요. 야 내가 100억이면 30억 건질 수 있어. 30억 벌 수 있어. 안 해. 그럴 거고 빌 게이츠는 야 내가 100억 있으면 100억 번다 인마. 너나 먹어라. 난 안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어때요? 저는 2%밖에 아 건질 재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어때요? 아유 고맙습니다. 당장 투자할게요. 하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30% 100% 2%를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어떻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 투자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건져야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수익률이에요. 이거보다 낮으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야. 저한테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억 투자하면 15%가 아니라 1% 수익률 나는데 투자할래요? 그러면 저는 안 하겠죠. 2%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30% 100% 2%는 뭐냐면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정도는 건져야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럼 요구 수익률의 특징은 어때요?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너무 무식하잖아요. 여기 투자하면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수익률이라고 하면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이걸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만족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요구 수익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디에 투자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수익률 있죠? 나오는 수익률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 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실제로 제한한 여기서 여기 투자하시면 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라고 얘기한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15%인데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는 30, 100이고 저는 2%죠. 그러면 워렌 버핏과 빌게이츠에게는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크고 저에게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더 작잖아요. 누가 여기에 투자해요? 저가 투자하죠.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적은 저는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투자 어떤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하려면 요구 수익률보단 적어도 기대 수익률이 커야지 투자한이 채택된다. 만약에 이거 반대면 어때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하는 기각된다. 시험에 맨날 나와요. 맨날 여러분들 무슨 금융권 시험치는데 그런 자격증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맨날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데 채요기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뜻을 알면 되잖아요. 어떻게 적어도 요구 수익률만큼 먹어야 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지 투자한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할인을 뭘로 해야 돼? 할인. 할인을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건져 아까 투자자가 이 정도는 건져야 돼가지고 정기예금 이때는 10%였으니까 저번주에는 이자율 10% 가지고 할인했죠. 그럼 이 이자율 우리가 할인했던 이 이자율이 뭐야겠어?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인 거예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저번주에 얼마나 내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다고. 근데 아직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봐봐요. 그럼 우리 여기서도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요. 방금 전에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실제로 요 상황에서 각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을 때 정말 투자안이 우리가 앞에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정말 될까?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100억 가지고 있죠? 그리고 1년 후에 115억 나올 거 아닙니까? 15% 15% 수익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워렌 버핏은 30%로 할인하고 빌 게이츠는 100%로 할인하고 저는 2%로 할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할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워렌 버핏은 30%로 할인하면 115억을 1 플러스 0.3 1년 전으로 할인해야 되죠. 그죠? 빌 게이츠는 어떻게 돼요? 빌 게이츠는 1 플러스 100이니까 1이네. 1 플러스 1 그죠? 1 해서 115 그리고 저는 1 플러스 0.022 2% 이니까 115 이렇게 해서 계산을 다 해놓은 게 지금 여기에요. 요거는 누구? 워렌 버핏에 요거를 할인한 거 자 그러면 88.5억이죠. 현재 100억 원 투자해서 88.5억 나오는데 1년 후에 있는 게 할인한 게 이거에요.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자 빌 게이츠 볼까요? 빌 게이츠 100%로 할인했어. 그러면 미리 구해놨어요. 요거를 요 115을 2로 나누면 57.5억이 나와요. 100억보다 작죠? 현재 들어가는 비용보다 작죠? 투자 안 해. 그래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은 투자 안 해. 저는 2%로 할인하죠? 2%로 할인하면 요 공식 요걸로 할인하면 112억 나와요. 얘네들은 투자 안 해. 100억 원보다 더 크잖아. 건지는 게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겠네요. 아셨죠? 그러니까 봐봐요. 기대 수익률은 115억으로 다 똑같지만 그죠? 근데 요구 수익률은 어때요? 할인하는 요구 수익률이 여기서는 제가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저 이렇게 세 수를 구분했지만 만약에 이 각각의 얘네들의 주체를 가령 A 투자증권 B 투자증권 C 투자증권이 있는데 얘네들의 그 능력치에 따라서 A는 할인율이 10% 보통 요구 수익률이 그리고 B는 20% C는 2% 뭐 이런식으로 돼있으면 어떤 투자안이 있을 때 어때요? 요구 수익률이 각각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다르니까 여기에 투자하려는 회사도 있고 안하려는 회사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마치 저는 투자하는데 이 사람 둘은 투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투자안이 있을 때 그 투자안에 막 몰리지 않는 거예요. 막 몰리지 않는 거예요. 각자 능력이 다르니까 할인율이 다르니까 투자에 몰리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오늘 아까 우리 목표를 달성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뜻 알잖아요. 요구 수익률은 뭐야?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수익률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수익률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투자자가 최소한 투자자가 목표로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실제로 기대되는 수익률 투자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나오는 수익률 할인을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한다는 걸 요구 수익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수익률로 할인한다. 사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감정평가사 이런데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러는데 공부하시는 분들도 왜 하지? 몰라 요구 수익률 할인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투자자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투자안이 있을 때 거기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이유가 사람마다 할인율이 다 다르니까 투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할인율의 개념이라는 게 할인을 먹어서 한다. 그렇죠.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한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오늘 정말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